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국명정지우의 주식싹쓸이, 저는 진행해 김은성입니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PCE 지표가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물가 둔화세를 확인했지만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오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나스닥과 S&P500은 소폭 밀리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우리 시장 한 주 마감도 체크해보시죠. 목요일 전 급등 이후에 쉬어간 양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홀로 10거래일 만에 매도하면서 2649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도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774선의 거래 마쳤네요. 이번 주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상해 지수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무려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왜 안 갔을까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전화는 01786-1022-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정지호 위원들의 종목들 상승세가 엄청났습니다. 지난주 2시간 포착주 3CNS가 한 주 동안에 21% 올랐고요. 또 펨트론 수요일에 상한가도 터치하면서 51%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다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이유겠죠. 오늘도 새로운 포착주 5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 정지호 위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 주 복귀부터 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 이 시간에 기억하세요. 위원님. 모건스탠리 혼내줘야겠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마이크로니 실적으로 눌러줬습니다. 통쾌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좀 비공식적으로 혼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철을 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증시 체크포인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사전에 매도를 했었어요. 에스케아닉스가 보고서 나오기 전에 사전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 보고서를 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에스케아닉스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100만 주 정도에 다시 또 대량 매도가 들어왔었어요. 이게 고의적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약간 이인적인 저는 좀 냄새가 좀 나긴 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모건스탠리 쪽에서 삼성전자까지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창구 쪽에서. 80만 주 정도죠. 그러면서 일단 이제 마이크론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었다가 이번에 다시 상향 조정하는 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렇다고 또 마이크론은 대폭 하향 조정은 안 했어요. 사실상 이제 중립 수준이었는데 일단 마이크론은 이번에 이제 CU가 실적 발표하면서 HBM 물량이 내년도 물량까지 완판됐다. 생각보다 데이터 센터 쪽의 SSD 수요가 강력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사실상 뭐 지금 이제 에스케아닉스 같은 경우도 엔비다의 물량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지난주 가장 강했죠. 그러니까 외인들도 이제 다시 좀 복귀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사장님께서도 또 7억 정도를 6억이죠. 장례 매수가 들어오고 총 10명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줄줄이 수억 원치 장례 매수 공시를 또 뜹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올선 회복 안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조 자체는 이제 방향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이. 일단 마이크론 차트를 잠깐 띄워놓고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고 14%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과일권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724라고 아직 이격이 많이 안 벌어진 상태고요. 일단 MN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를 보면 마이크론이 꺾였던 시점이 언제였었냐면 최근 들어서 꺾였던 게 아니에요. 저 위에 2024년도 6월달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기조를 보면 이번 주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험되면서 이번 주부터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기조를 봐야 돼요. 기조를 보면 이 반도체 쪽은 이제 막 다시 이제 악재를 터뜨리고 간다. 주식은 악재 터뜨리고 갈 때 가장 좋은 거죠. 호재 터뜨리고 못 갈 때 가장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펨트론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HBM 쪽의 수혜주도를 잘 보셔야 돼요. HBM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부분이 약간 증명이 됐기 때문에 또 랜드플래시 SSD 수요도 강력하다. 그래서 이 샘CNS 같은 경우도 SSD 주요 이제 사업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HBM 쪽 이번에 매출이 3배 증가한다. 심지어 이제 마이크론 쪽의 HBM 쪽의 매출이 3배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저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급증서에 이뤄졌고 특히 이제 이 CXL DRAM, 네오쌤 같은 경우가 초강세 흐름이 전개됐죠. 아직 경쟁사 쪽에서는 이 데모 장비까지도 만들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좀 나왔어요. 네오쌤 같은 경우도 앞으로 CXL 쪽에는 좀 대장주 관점에서 앞으로 움직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래서 반도체 이슈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국 금리나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추가 부양 정책이 강력하게 나왔죠. 우리 돈으로 한 190조 원에 가까운 강력한 추가 부양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처음에 크게 반응을 안 하다가 확 폭등을 해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일단 뭐 중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강력하게 나왔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당장 뭐 직수회를 입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전에도 좀 그랬었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애국주의 때문에 뭐 또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뭐 다른 쪽 뭐 이런 IT 이쪽도 뭐 특히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안 좋은 건 아니죠. 중국이 추가 부양 정책을 하면서 경제가 회복되면 분명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 장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 주제에서 크게 날아갔었고 이 청당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대표이사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또 꿈틀꿈틀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아직 중장기 반영되지 않은 기업들 바닥권에 아직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좀 관심권에 두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메타 글라스 안경 오라이언 공개를 했죠. 이 메타퍼스 관련 주들이 초강세 흐름이 전개됐죠. 그런데 이제 실적이 대부분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엑셀 글라스 쪽에서 많이 팔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별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이런 기업들은 그냥 테마성 관점에서 움직이는 기업 같고요. 이 사피엠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 최근 들어 대표이사 추가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분 투자가 좀 유치가 됐죠. 지분은 5% 가까이 갖고 있죠. 이 마이크로 LED 쪽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기업들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에 수주를 하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피엠 반도체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수주를 한 공지가 나왔었고 올해 연내 세 건의 추가 공지 얘기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건에서 이제 메타퍼스 관련 주들도 단기는 좀 실적이 급증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드래곤볼이라는 말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스카우트를 딱 장착을 하면 앞에 전투력이 측정이 되죠. 물론 이제 이 스마트 글라스가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장착했을 때 사람이 키도 어느 정도 측정이 되고 성격은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알 수도 있죠. 저장을 해놨다. 그럼 앞에 딱 친구가 나타난다.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줄 수도 있는 거고 먼 미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스마트폰 다음에는 이제 디바이스다. 분명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IT 반도체 이쪽도 그렇고 배터리 쪽도 이제 하반기 4680 원통 배터리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 짚어주셨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번 주 큰 화두는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던 모건 스탠리는 틀렸고 겨울 안 온다던 정지우 위원이 결국에는 맞았습니다. HBM 4위 마이크로는 이렇게나 멀쩡한데 그럼 1, 2위 우리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특히 HBM 관련 주들 보자는 말씀까지도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볼게요. 결국에는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주식을 볼 때도 잠깐 번쩍거리고 말 것 잘 안 봐요.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갈 것. 제가 이 업계에서 거의 한 15년 가까이 종사를 좀 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살아남았죠. 3년 연속 대상에. 결국에는 이 주식도 결국 갈 주식을 해야 되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금리나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나 동참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원화 강세 흐름이 전개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금리나를 하게 되면 미국 달러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공격적 금리나가 어려워요. 원화 강세 흐름이 전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달러가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가 달러 인덱스인데 급격한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가 이어졌던 2017년도 때 우리나라 증시에 큰 랠리를 가져다 줬거든요. 역시 2020년도 때 코로나 위기 왔을 때 미국의 제로 금리 속에서 원화 강세 흐름이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3000포인트 가는 랠리가 나왔죠. 지금 이 그때 위치랑 비슷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제 131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간밤에. 일단 환율이 1300원대가 깨지게 되면 이 724라인대가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원화 강세 흐름이 전개되면 반도체 배터리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주식은 항상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올라가죠. 돈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과열돼 있죠. 팔대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달러 인덱스를 보고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분명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반도체의 PC라든지 AI 스마트폰 수요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인축됐지만 이제 금리 나라하게 되면 또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4680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전개되면서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게 되면 뭐가 또 하나 큰 수요예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또 모바일을 대체할 큰 수요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AI 반도체,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오면 1,000개, 2,000개, 3,000개 가까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향후 반도체, 자동차 쪽의 수요를 생각하면 그렇게 겁먹을 만한 지금 산업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흐름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입 단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하반기 자율주행 배터리 이런 쪽이 이슈가 있어요. 테슬라의 다음 달 로봇 택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수요도 이제 테슬라 쪽이 늘어난다 얘기가 나오고 로봇 시장도 이제 커지죠. 그럼 로봇은 무엇으로 만들죠? 결국에는 반도체 쪽으로 만드는 거죠. 반도체가 없으면 로봇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로봇 시장은 테슬라 머스크 시효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 전기차로는 돈을 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로봇으로만 경단위로 지금 벌겠다.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려올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테슬라 머스크 시효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현실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로봇 시장까지도 고려하게 되면 결국엔 종착점이 가장 큰 수의를 받을 수 있는 건 계속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이미 보유 중인 종목들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전화는 02786-1022-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법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수혜주 분석해 주신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식 싹쓸이 금일도 좀 열심히 또 준비해 왔는데요. 주식은 역시 바닥을 찾는 거고 주식을 봤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어떤 한 국가가 장점이 많은 국가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인구도 많고 기술력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국가는 강대국이 되죠 땅덩어리도 넓고 많은 부분들이 역시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차은우 씨 같은 경우로 제가 예를 듣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요 다 좋아하죠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성격도 좋고 아름다우시고 다 누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재료가 있었을 때 그 기업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보면 그러면 지금 HBM을 누가 주도하고 있죠? 에스케닉스가 일단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인이 따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HBM4를 통해서 맞춤형 HBM4를 통해서 한판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상 지금 전영향 부회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HBM 쪽에 상당히 집중하는 전략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뒤집어야지만이 분명히 나중에 파운드리 쪽도 승패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왜 아닌 말로 엔비데아가 삼성전자가 HBM 쪽을 기술력을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쫓아온다 그러면 엔비데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는 HBM도 대량 공급할 수 있는데 거기에 파운드리까지 같이 할 수 있네 그래야지 뭔가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HBM을 선점하지 못하고서 턴키 수주를 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 에스케아닉스, 마이크론 이 삼사가 지금 공급이 딸릴 만큼 소요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사의 동시 수주가 뭘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하나만 걸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케아닉스 쪽에 일단은 걸려도 좋은데 나중에 차세대 맞춤형 HBM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부터 해서 이제 로직 다이를 이용해서 같이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세 가지 동시 수주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일단 저스템이 급등이 나타났죠 저스템 같은 경우가 여기서부터 이제 터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터닝하고 또 여기서부터 터닝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쭉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저스템이 누가 들어왔죠? 대표이사가 10만 주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건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추가락이 나타나는 거고 어디로 갈까요? 대표이사가 9,900원, 9,200원? 만 원대에서 총 10억이 들어왔어요 그죠? 10억이 들어왔는데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친다 왜 7월 달에 마이크론 쪽에 성공적으로 이제 성능평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부사장은 지난주까지 장래 매세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최대주주의 수급이에요 간혹가다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 떨어진다 외인들이 많이 팔아서 떨어진다 어? 2021년도 때 삼성전자, 구만전자 할 때 외인들이 엄청 샀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엄청 팔았죠 항상 외인들 기관들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평일에 설명드렸던 이 펨트론 같은 경우도 어땠죠? 기관 외인들이 대량 매도를 해요 그런데도 날아가거든요 결국엔 주식이 중요한 게 최대주주의 수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삼성, 에스케닉스 3사를 다 뚫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 습도 제어 솔루션 전 세계 1위 업체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2차전지 장비 시장까지도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직 밀집이 돼 있어요 MH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장기 지금 본격 상승전환 시작되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스템, 만 원대 정도에서 대표사가 장남 회사가 마지막으로 돌아왔거든요 다음 주에도 시가 이상 저감의 소개를 집중적으로 노려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드텍이 있죠 지난주 자사주매입이 끝났어요 9천 원대 이하에서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그리고 또 여기서 돌아갔고요 지금 위드텍도 술관리 솔루션 삼성, 에스카닉스, 마이크론까지 다 뚫었어요 그런데 자기 주식 취득 결정으로 자사주매입을 20억 합니다 신탁계약이 아니에요 신탁계약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주가가 막 급등하면 강요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은 아닌 말로 이 기업이 만약에 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자사주매입을 정해진 기간 안에 무조건 해야 돼요 이미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일단 안 올라갔죠 크게는 그래서 여기 다 마무리 지웠어요 그게 이제 9천 원대 언절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9천 원 이하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무상증자까지도 했던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내년도 이제 에스카닉스 청주공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거기도 이제 공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자사주매입을 지금 딱 했단 말이에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대주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또 명심하시면서 지금 700원 아래에 있잖아요 이 주식 삭설이 기법대로 하면 이 위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지금 뭐 공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즘에 보면 제가 상반기 때 YC, 네오쌤, 피롭틱스 그러면서 에코앤드림, 덕산테코피아 뭐 이런 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바닥 꺼냈을 때 야 이런 거 최소 100% 200% 수백%가 아닐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수십 개가 막 수백% 올라가는 기업 100% 그러면서 상반기 배스를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웬만해서 이런 기업들을 바닥에서 갭을 상당까지 갭을 봤을 때 100% 200% 갭이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아 장이 좋아지겠구나 이제 금리나 기조, 원화강세 기조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큰 랠리가 나왔었는데 중국까지도 추가 강력한 경기 부양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혜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금은 하반기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이슈들이 다 있어요 삼성전자 HBM3 12단과 내년도 HBM4 재료가 있으면서 이제 통과하느냐? 통과 못할까요? 아 그 수십 명의 고위급 임원들이 수십억을 바닥에서 장남해서 하고 아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통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원성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장난질한 거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면 뻔히 알 내용을 장난질을 한다 저 같으면 현명하신 분들은 그렇게 장난질은 안 하죠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급들을 봤을 때 최근에 에스캐닉스도 바닥에 있을 때 임원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분명히 현대차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어요 2020년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어요 코로나 때 그러고 나서 6만원짜리가 24만원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쪽이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워낙 현대차 같은 경우도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로봇 사업도 진행을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인가요 서울의 강남 지역 쪽에 로봇 택시가 드디어 완전자율주행 선보이게 돼요 물론 옆에 동승자에 탑승자에 직원들도 탑승을 하는 걸로 운전하실 수 있는 택시 운전자도 탑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완전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서울의 강남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을 테스트하는 단계가 아니고 고객들을 태워가지고 목적지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진짜 현실화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세종시 쪽에 벌써 로봇 개라고 하는데요 현대차 쪽에서 만들었죠 이제 막 순찰을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당 같은 데도 가봐도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서빙 같은 경우도 많이 하죠 뭐 호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 쪽에 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반도체 쪽에 샘치앤에 쓰는 어떤 재료가 있죠? 바닥에서 제가 이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9월 12일 날인 것 같아요 그 다음날 9월 11일 날 설명드렸다 그때 그죠? 처음에 여기서 설명드렸었고 이제 올산 회복될 때 근데 이 샘친에스 같은 경우가 이제 700인선 뚫었죠 삼성전자, SK닉스, 마이크론, 삼사를 다 뚫었습니다 마이크론 매출 쪽이 HBM 쪽에 급증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메모리를 다 뚫었어요 메모리 쪽도 SSD, HBM 특히 비메모리는요 이미지 센서의 세라믹 기판 거기에 무엇보다 차세대 AI 반도체의 세라믹 기판 두 가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통신 서버 시장 쪽도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쪽에 차세대 반도체 세라믹 기판을 공동 개발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그런데 이제 대표회사, 회장님, 장래 매수와 함께 자사줌에 미즈벅까지 들어있는 상태에서 모 회사는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까지 수백억을 유치했었죠 그래서 제2의 한번 YC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죠 700인선 뚫었는데 이제 기간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기간들은 8천원대에서도 이득 실원을 안 했습니다 CB 투자만 총 500억이 들어왔는데 아직 400억을 갖고 있죠 CB 행사를 했다는 건 매도하려고 행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올해 상반기 그런데 매도를 안 하더라고요 왜 행사를 했지? 매도를 안 할 건데 왜 행사를 했지? 그러면 8천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행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겸 앞으로도 최소한 7천원, 8천원 이상 때까지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722선 부근 주직석들이 중요한 키워드죠 그 부근에 있다는 건 아직 무릎 정도 위치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항상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MTN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연락이 많이 왔어요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연결 잘 되셨어요 보유 중인 종목 어떤 걸까요? 기아요 기아요 매주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만 3천원에 100%요 비중 100% 너무 많이 들어가셨네요 그래도 종가를 보니까 약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네 네, 언제쯤 수익을 챙겨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힘이 넘치셔서 파이팅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항상 파이팅 하셔야죠 힘이 넘쳐야 됩니다 지금 장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그런데 기아는 별로 떨어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 기아 같은 경우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올해 주당 예상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EPS가 2만 6천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펄을 10배를 통상 저평가냐 고평가냐 기준점이 되는 게 퍼가 10배를 기준점으로 하거든요 우량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26만원 정도는 가야지 적정 주가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런데 지금 1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 가까이 샀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만큼 좀 자신감을 갖고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퍼가 5배도 안 되잖아요 극도의 저평가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차 계열사로서 무엇보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조자 공장이 완공이 되면 자동차 업종이 좀 더 주목받을 수도 있죠 무엇보다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로봇 사업도 확대를 하는데 무엇보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닷건에서 이전 저점을 지지받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21선 아직까지 중장기 꼭대기권이 아니죠 무릎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차트만 놓고 봤을 때 721선 바로 위에 있는데 꼭대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죠 721선하고 여기 한 50%, 100% 벌어지면 이 빨간색 라인선이랑 그러면 좀 가율권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적 대비 퍼가 5배도 안 돼요 그러면 아직 저평가구나 극도의 저평가구나 그럼 꼭대기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 월봉 차트를 봐도 월봉 차트는 바닷건은 좀 지난 상태이긴 한데 그런데 차트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랬죠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금 극도의 저평가 그리고 1봉 차트를 보니까 지금은 723부근의 근접 월봉이 중장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는 시점 왜? 산업적인 사이클을 봐요 예전에 내연기관차 시대가 왔을 때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 그러니까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업황적인 사이클 전기차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10대 중 5대, 6대가 다 전기차 타고 다니나요? 아니죠 아직까지는 10%, 20% 정도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사이클에 올 수가 있고 자율주행 시대도 지금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막 자율주행 레벨 3, 4 이쪽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완전히 자동차 쪽에 장착이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전 저점 부분이에요 지지권 9만 6천원 물론 저는 제가 예상 예를 들어서 9만 6천원 깨진다고 하면 저는 매도 안 할 것 같아요 밑에서 더 살 것 같아요 왜? 700인선 바닷건이니까 극도의 저평가 돌발적인 대형 악재만 터지지만 않으면 그래서 일단 지지권만 설명 들으면 9만 6천원 그리고 일단 최소한 목표치 13만 원대에서 정받고 떨어졌잖아요 13만 원대까지는 최소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고점을 돌파하면 신고가도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칭찬에 인색하신 분인데 칭찬받으셨네요 시청자님 응원하겠습니다 최소 13만 원 이하에서 이익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블루엠텍 블루엠텍 매 숟가락 비중은요? 블루엠텍 아 매 숟가가 3만 5천원인가? 아 2만 5천원이에요 2만 5천원이요? 네 네 10% 아 비중 10% 2만 5천원 최근에 매 숟가 근처에서 움직이는데 약간 손실 구간이시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블루엠텍을 사신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이 기업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 빼고는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좀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2만 5천원대는 매수권은 지나버렸거든요 투자분 혹시 공시 보십니까? 네? 공시 보시나요? 회사가 어떤 지금 뭐 실적이 나왔다라든지 아니요 아니요 공시를 전혀 안 보시죠? 네 항상 다트전자공시라고 해서 금감원 쪽에 전자공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HTS만 들어가도 투자정보에 들어가면 거기 다트전자공시라고 있고 혹은 만약에 HTS를 모르겠다 그럼 네이버 같은 데서 다트전자공시만 쳐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임원들이 팔았는지 아니면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기업의 전망은 어떤지 이제 투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만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장례매수 공시가 나왔어요 그럼 만원대에서가 최저 바닷건이라고 인식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통상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최대 주주 수급을 보면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만원대에서 장례매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 투자들이 어? 지금 여기가 바닥인가? 이 이하는 떨어져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만원대에서 9천주? 거의 한 1억 가까이 장례매수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럼 공지만 봤어도 만약에 사려고 했었으면 그냥 만원대에서 샀었어야지 지금 만원대에서 100% 가까이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비만치료제 그런데 아직 비만치료제에 공식적으로 이 기업이 해외 쪽에 유명한 비만치료제를 앞으로 유통 판매할 것이다 이게 완전히 아직까지는 정해진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그래도 아무도 몰라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봐보세요 지금 딱 만원대 이하 거의 9,680원 최저점이었는데 8월 5일날은 지수 2매 나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졌던 것 같고요 웬만해서는 만원 이하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해본이 좀 공시만 봤어도 이건 충분히 적감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선 부분이 단기 지지권이에요 여기 21선이 딱 지지권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요 2024년도 9월달 초반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1선 깨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는 역시 지지권이 여기 22,000원대가 깨지게 되면 추가락에 좀 대비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26,000원대가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본격적인 또 추가 신고가 또 반등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중장기는 아직 바닷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비만치조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 기업이 유통 판매를 해서 실적이 폭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현재 실적 가지고 나면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 때 박스권 매매 전략을 꼭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22,000원, 26,000원 그리고 26,000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그 라인 때가 다시 지지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아직 중장기는 바닷건에 있으니까 근데 항상 너무 이렇게 모멘텀 이슈만 가지고 너무 매매 전략을 펼치기보다는 앞으로도 실적이 좀 우량주 같은 경우는 아까 기아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극도로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초보자분들은 좀 안전하고요 이런 기업들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비만치로 이제 유통 판매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뚜껑을 열었는데 별로 안 팔려요 그러면 이제 확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최근에 추세도 좋고 다음 달 미국이 출시 기대감도 있는 만큼 결국에는 수익 잘 실현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전화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바이넥스 바이넥스요 네 매숟가랑 비중은요? 어... 23,800원에 40%요 어... 종가보다 살짝 손실이시긴 한데 그래도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분께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분께는 이것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식 삭스리 기법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이넥스가 언제가 바닷건이었죠? 721선을 돌파했던 시점이 이 빨간색 라인선이죠 2024년도 3월달이네요 돌파 지지 지지 왜? 5월달까지만 매수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매수권이 지난 상태죠 더 갈 거를 찾으신 거죠 더 갈 거를 721선은 12,000원대 어? 그때 쓰면 100% 수익이죠? 지났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에게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지키면 어쩔 수 없어요 지키시는 분들은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안 지키시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는 거죠 12,000원대가 급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매수권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9,000원대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19,000원 이탈되면 앞으로 조정에 대비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중장기는 단기는 22,000원대가 지지권이에요 21선 그리고 만약에 종고점 대량 거래 시험됐던 고점 27,000원대 뚫어버리게 되면 월봉차트를 봤을 때 사상 최대 거래형 터졌던 게 3만 5천원대거든요 중장기는 3만원대 중반대까지 거기까지 목표치를 자꾸 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물보안법 때문에 움직였는데 역시 가장 큰 수에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로직스죠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믿을 만한 기업이고 아직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바닷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생물보안법 바이오 시뮬러 관련 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CDMO 쪽은 셀트리온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이 지금 날아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바닥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은 3만원 중후반까지는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면서 대체 721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AS 통해서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정쌤 기대하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보란듯이 한 주 동안에 크게 오른 종목입니다 샘CNS 월요일 10% 급등 시작으로 한 주 동안에 21% 넘게 올랐어요 위원님 네 제가 항상 샘CNS는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5천원대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100% 최소 100% 정도 상승을 도전하실 분들은 샘CNS를 보세요 항상 5천원대 이하 왜? 그 부근 라인 때는 723부근 이하고요 월봉 하단 추세 부근이고 기관들이 400억에 가까운 대량 매집이 이뤄진 투자 금액이고요 그리고 5천원대 이하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회장, 장래 매수와 함께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단가 부근이에요 그래서 5천원 이하만 보면 잘하면 향후에 100% 상승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 바닥에서 이렇게 700에 돌파하기 전에 이 밑에서 봤으면 돌파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공하잖아요 근데 지금 꼭대기일까요? 이제 기관들이 대량 매수에 들어오죠 MNCD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 상태잖아요 이제 MNCD는 기조를 보는 거거든요 상승 기준이냐 하락 기준이냐? 그런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어때요? 월봉이 하단 추세 터치를 하고 이번 달부터 강세봉이 나오죠 월봉도 꼭대기 아니죠 다음 달 5개월의 평선이 회복이 되면 중장기 완벽 정별 상태 속에서 월봉 쓰리 바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샘CNS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 논할 시점이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AD 테크놀로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27% 상승률을 기록하고 이번 주도 잘 보자고 하셨는데 월요일부터 또 고점을 높였네요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3D 패키징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거기에 침내 기술까지도 확보했고요 글로벌 기술 기업들만이 갖고 있다는 ARM 같은 지금 카펠라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똑같은 컨셉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 AI 자율주행 칩을 1조 4천억 규모를 이미 2022년도 때 수주를 받아놨거든요 내년도 양산 들어가거든요 자율주행 칩 관련 주 내년도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올해 연말부터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한다 자사주 맵이 들어왔거든요 전 차트 지금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계속 19,700원대가 자사주 맵당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달에 들어왔거든요 그 이하로만 계속 저가 매수기에 누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펜트론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저녁 7시 고래삼총사에서 금요일에 추천을 하셔서 이번 주에 진입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상한가도 터치하면서 한 주 동안 무려 51%의 상승률이네요 굉장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 종목 설명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 7,300원 이상까지 바라보세요 그게 바로 4,000원대 이하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6,200원까지 올라왔는데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좀 밀린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뭐 아직 상투신호 안 나왔죠 왜? 대표사가 7,200원대에서도 5억 가까이 장남 회사가 들어왔다 제가 이 얘기를 알려드렸죠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첫 5일선 회복할 때 설명드렸는데 지금 주봉차트를 보면 이 박스권 상단이 지금 저 위에 13,000원트가 있거든요 2023년도 1월 달 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파라볼릭 상승 기준으로 전환되고 막 터닝했죠 펜트론은 대표적인 에스케닉스 수액 거기에 이번에 삼성전자까지 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터리 장비 시장까지도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펜트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유통 판매사랑 협업을 해서 동아시아 중국 시장까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거든요 뭐 바닥이잖아요 차트를 봐도 차트도 바닥권인 것 같고 대표회사 수급을 봐도 그렇게 꼭대기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대표회사는 7,000원대에서도 5억을 질러버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중장기는 13,000원대까지 저는 끝까지 바라볼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일단 경고정보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좀 충분한 반등발락 반등발락 이런 기간 조정이 다음 주까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일 만에 51% 상승률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윈팩도 살펴볼게요 이 종목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주에도 적감에서 노려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 흐름 좋았네요 위원님 네 윈팩은 이 LPDDR5 패키징 테스트 장비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LPDDR5 저전력 DRAM 이쪽이죠 고사양 메모리 거기에 이제 올해 HBM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했거든요 이 MUF 공정설비를 증서를 했어요 다 공지에 나온 내용이니까 MUF 공정설비를 증서를 한다 HBM 테스트 장비를 도입했다 SKI닉스를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되죠 근데 대표회사가 장남에서 들어왔어요 1000원대 그리고 최대주가 180억 유중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설비 투자와 함께 용인 지역 쪽에 시설 투자까지 좀 이제 공장 부지까지도 확보해놓은 상태거든요 AIMCU 모회사 물량도 내년도부터 확보할 가능성이 있죠 올해 7월 달부터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9월 달에 장비가 입고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 제주 반도체 물량도 모든 물량을 흡수하겠다 거기 오토오티브 측 차량 반도체 쪽이죠 그쪽도 이제 패키징 테스트, 비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하고 틀리죠 제가 1000원대에서 6월 달에 발굴해드리고 돌파, 그리고 나서 21산 이탈되니까 저항받고 저항받고 계속 저항받고 있다가 이제 돌파하기 직전 예전에 파라블릭이 계속 하락기조 속에서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파라블릭이 상승이조 전환되기 직전 예전하고 틀리죠 병국점이 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21산 돌파하면서 이제 파라블릭 빨갛게 나오면 최소한 2,100원대 이상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 100억 투자 들어온 단가가 거기입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이제 새로운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다섯 종목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의원님? 네, 이제 HBM 관련주를 잘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물량까지 완판됐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심지어 공급 물량이 대량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론 CEO가 제3의 어떤 사업자가 공급을 한다고 해도 물론 그러면 공급 강력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요가 너무 강력하고 공급이 딸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앞으로 HBM3 12단까지 공급하게 되면 저셈은 마이크론, 삼성, 특히 에스카이닉스, 또 수요주로 볼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쪽에 축구장 10개 되는 데에 이제 이 회사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예정인 것 같거든요 대표회사 만원대까지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뭐 만원 이하는 계속 저가 매수계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원 이하는 기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의원님? 네, 최근 들어 수급이 좀 들어온 기업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스템도 대표회사가 10억 매수가 8월 달에 들어왔고 이 위드텍도 9월 달에 자사주매입이 20억 들어왔죠 아직 중장기 바닷권에 있거든요 이 기업도 삼성, 에스카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3, 4를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요관리의 핵심 장비, 솔루션 그러니까 지금은 HBM이 어떤 식의 판가름이 나느냐 결국엔 수요일 싸움이에요 분량을 줄이고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 선점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저스템이 위드텍, HBM 관련, 수요관련이 있거든요 분량률을 줄일 수 있는 장비, 솔루션 그래서 위드텍도 이번 주 이후, 다음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때 거의 공짜라고 표현하셨던 종목이네요 두 번째는 위드텍이었고요 세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봅니다 아직까지 메타퍼스 시대가 오지 않아서 AR글래스 이제 막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대부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화할 수 있고 수주 한 겹들을 봐야 되는데 이 사피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의 장래 매수세가 만 원대 후반대에서도 총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매수당가 일단 이하에 있어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5%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레드오스 쪽의 구동 원천 특허 세계 최초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 LED 쪽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플, LG, 구글은 이제 신규 판매처 확보를 준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메타가 고객사인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2025년도 10월달까지 공급 계약 수주를 했다 누구일까요? 가장 메타일 가능성이 높죠 거의 메타의 수주한 기업이 국내 기업체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물론 뉴프럭스 FPCB 업체도 있긴 있지만 새로운 신기술을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였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을 공개해 볼게요 아 네 이번에 네 번째군요 아 괜찮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번째로 퀄리타스 반도체 좀 설명 들어볼게요 이 사피엠 반도체의 퀄리타스 반도체가 둘 다 또 이름 비슷하잖아요 형제인 것 같아서 저도 뭐 이름을 바꿔보려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둘 다 그냥 둘 다 형제인 것 같아요 이 대표사 매수에 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대표사도 매수에 들어왔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동일하니까 저도 헷갈려요 지금 사피엠 반도체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도 너무 좋아요 둘 다 그만큼 미국 국내 IP 기업 중에서 미국의 팸리스 기업 세계 최초로 2나노 기반의 GAA 공정 기반 IP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대표사 1만 주 장남회사에 들어왔거든요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주포 매직 단가 이하예요 한마디로 이 퀄리타스 반도체도 5억 가까이가 1만 6천 원대에 들어왔어요 유상증자에 참여했죠 대표사가 그만큼 아직 중장기 둘 다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주 샘CNAC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면서 대본을 보다가 살짝 실수를 했네요 이제서야 마지막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주인공 어떤 건가요? 네 넥스트 다음입니다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저 이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서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기업이 우리나라 앞으로 한 획을 그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좀 수상했거든요 분명 수급이 최대주가 시비 발행을 하고 나서 반 하루 만에 바로 시비를 취득합니다 콜옵션을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한국 반도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금 반도체 단일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2700억 그런데 연 7년 정도를 장기 계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도 연내 진출한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지금 ARM과 자동 발레 주차를 공동 개발했죠 유럽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데 앞으로 현대차라든지 국내에 그리고 국내외 일본 미국까지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강추해 드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음 주 집중적으로 적감해서 기회 누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3CNS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무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바닥을 찾는 거죠 3년 연속 연간 베스트 달성을 달성을 하면서 상반기 베스트까지 하반기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에 역시 크게 성공할 수 있게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바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반도체가 살아나니까 시청자분들이 급증했네요 시청률 폭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고 계신 거 감사하고요 반도체는 정반도와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알차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시간 꼭 체크하세요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잠시 쉬셨다가 9시에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포털 검색창에 MTN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샘CNS 20% 펜트로는 무려 51%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하반기까지 노리고 있는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 주식 싹쓸이 모든 일을 탐지anych 감사합니다.